Q. 와이와이 1, 2, 3, 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오늘 와이와이 촬영하러 오는데요 우리 옷 다 보세요 예쁜 거 엄청 많아요 오늘 근데 이거예요! 너무 예쁘네요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보이시나요?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저희 뉘진스를 위해서 이렇게 예쁜 풍선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파란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딱 파란색 풍선이에요 그리고 제가 파란색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짜잔! 너무 예쁘죠? 너무 키가 커 우리 친구 우리 혜린이 친구 안녕하세요 너무 키가 커요 작은 고양이 혜린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 둘 미니 셋 친구 저 미니라고 해요 미 미 미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입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저도 초란색 입어서 기분이 좋아요 나뭇 같아요 내가 너 별명 만들었어 파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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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맘이 큰데? 파모드 모자로 입을 저거 아 다음에 해 해 해 해 일단 안 찍었는데 뭐 하자 해서 귀여운 거 보여줄까요 이렇게 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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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필빛이 나왔던데 모자로 입은 엄청 따뜻해서 마음에 들어요 필빛이 나왔던데 따뜻해서 마음에 들어요 미니댄 솔직히 얘기니까 우리가 맞춰라 지루와 바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고! 너무 잘생겼어요 아쉬웠어요 네! 네! 다리에 한 번만 들어봐. 옷 보이게, 옷 보이게. 입니다. 사진 타이 끝! 열심히 찍어주시네요, 역시. 한 번만 기다리지 마, 분명히요. 한 번만 기다리지 마, 분명히요. 한 번만 기다리지 마, 분명히요. 날 우연히 마주 진짜 갈래? 못 본 탁 지나갈래? You're so fine. Gotta gotta get to know, yeah. 나와 나와 걸어가 줘. 새로워, 새로워. 좋아하셔서. 너무 귀여워. 되게 편하게 뭔가 캐슐하고. 아, 나와구나. 저 등에 저 꽂힌 게 왜 이렇게 귀엽죠, 혜린이? 안돼요. 아쉽네요. 사실 비하인드 캔만 없었으면 몰래 담으어 줄 텐데. 이건 비밀이에요. 뭔가 고양스 아니라고 할까 봐. 저기 놀이터가 보이는데. 놀이터 좋아하시나요? 놀이터 재밌어요. 놀이터 재밌죠. 슈어결 화상하는 장소예요. 근데 학원 끝나고 비는 시간에 놀이터 앉아서 그네 타고 있다가. 그네 한 번 타면 내릴 수 없어요. 네, 저 그네 타면 막 이렇게. 그네의 프로예요. 근데 요즘 키가 커가지고 그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먹는 것은 Canal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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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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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고 싶다지 않을까?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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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음 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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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갈아입었어요! 네 번째 차!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다음 차 계속! 하늘이 진짜... 오늘이 딱 지고 있는 시간이어서 제가 딱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찍혀서 있는 거 같아요! 네! 진짜 찍혀서 찍혀서 찍혀서! 찍혀서 찍혀서! 찍혀서 찍혀서! 그림이 너무 이쁘다! 요즘 왜 이렇게 날씨가 겹지? 찍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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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혀서! 근데 이 스페인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전혀 썸네! 官들! commonly서는 오징이 너무 귀여워! 렛츠고! 렛츠고! 운전하는 거 같죠? 버스 운전 버스 운전은 안 될 거 같아요, 아직 손은 실리케이크 냄새가 나는 거 같아 복숭아 냄새?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면 흔들릴까요? 실리케이크라는 흔들리네요, 되게 잘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죠? 어떤가요? 역시 지금부터 민지의 인생극장 시작합니다 민지의 하루 보통 민지가 하루를 시작하면 혜인이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꼭 왼쪽에 이렇게 혜인이가 붙어요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파마니가 자연스럽게 늘 다가와요 여러분, 저를 저를 전 더 재밌게 찍잖아요 진짜 교사님 같아 영어, 영어, 영어 선생님은 니네 약간 수학 선생님 직업을 뺏겼어요 너 진짜 재미없는 선생님처럼 보여요 거기 학생 졸지 마세요 라고 말해줘요 학생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마세요 친구들 갑자기요? 언니 그 노래 몰라요? 몰라요 그 영화는 알죠? Sound of Music 배로는 봤어요 진짜 좋아 하는 노래 왜 해주세요? 나는ific 추워.. 어떡해.. 너무 추워 왜 안 오는 거야? 아 넌 귀엽죠? 촬영도 cel pandemia fulfilling today 이 목소리 corrected 충 Sensory 케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he looks like Dalgy. Thank you. 어? 어? 1, 2, 3. 지금까지 뮤지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OIY의 FW 신상 옷을 찍으러 왔는데요. 정말 재미있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서 행복했던 하루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예쁜 것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오늘 그리고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죠. 맞아요. 그러면 오늘도 너무 행복한 하루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지금까지 뮤지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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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